아 여러분 아시겠어요? 선생님이 오징어를 탈을 썼을 때 아이들은 뭐라고 했을까요? 이게 되게 오랫동안 내려온 구전같은 아재개 근데 이한지님께서 쫄깃쫄깃 쫄깃쫄깃 귀엽네 그리고 4561님 꿈틀꿈틀 장현아님께서는 오징오징 애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김장우님께서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오징어 외계인 그리고 김진아님께서 아빠야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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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오징어 너무 슬프잖아요 박수빈님께서 냠냠 아닐까요? 맛있게 먹으니까 정답은요 오징어를 쓰면 참 요겁니다 함 사세요 요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fart mart